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트 T의 39개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께요. 파트 T, 1. Take a guess 자, a guess를 take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guess는 당연히 명사죠. 한 번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ke a guess 수사 5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는 명사고요. Can you guess? 할 때는 여기서 guess는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guess는 성질이 다릅니다. Do you understand? 자, 여기 텍스트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링크를 보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Okay, number 2. Take care. Take care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보통 인사할 때입니다. Take care 입니다. Take care 하고, 네. 자, 우리말로 하면 가장 비슷한게 조심해서 가 정도 되겠습니다. 자, care는 주의, 관심, 돌봄입니다. 주의, 관심, 돌봄을 take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Take care. Number 3. Take my word for it. Take my word for it. Take my word for it. 조금 길죠, 이런 것들은. 조금 길어 보이는지만 한마디로 된 것들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만 한번 해볼까요? Take my word for it. Take my word for it. Take my word for it. Okay, that's good. Adwin! Yes. Repeat after me. All together again. One more time. Let's do it. All together. Take my word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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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umber 4. Take your time. Yeah, that doesn't matter. It's very easy. Okay, number 5.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강하게 긍정할 때도 되겠고, 실제로 그거를 말해봐 요구할 때도 다 되겠습니다. 여기 긍정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Tell me about it. 네. 내 말이? 뭐 그렇다. 라는 때도 쓰이게 됩니다. Tell me about it.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이 맞지. 할 때. 그걸 확인할 때도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면 내가 맞잖아. 그, 한번 얘기해 봐, 얘기해 봐. 야, 얘기해 봐, 얘기해 봐. 내가 맞잖아. 그래서 그 때, 상황과 똑같은 경우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Tell me about it. 이렇게 단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Tell me about it. 네. 그어봐. Tell me about it. 네.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용법으로 쓰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Number 6. Thank God. Thank God. Thank God. 네. 네. Things랑 다르게, Thank는 그 자체로 동사합니다. 네. God를 상대로 감사 표시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들어옵니다. 네. Thanks는 Thanks to가 되는 데 반해가지고. Thanks to나 Thanks for. 이렇게 전세가 나오는 데 반해가지고. Thank는 자체 동사기 때문에. 타동사입니다. Thank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Thank you는 타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hank you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너무 쉬워가지고 Thank you가 빠져있는데요. Thank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파괴된 표현이라는 거 모르셨죠? 왜냐하면은 I thank you입니다. 원래는. 혹은 I will thank you. 네.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Thank가 동사. 서술어인데 그거 맨 앞에 나오면은. 너를 감사해라. 이렇게 되잖아. 명령어 되잖아. 네. 그래서 동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의문문이 아는 경우는. 문법이 파괴된 관용적인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쉬운 Thank you 조차도 사실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문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Thank you 같은 거는. 누가 문법 알고 시작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Thank God는 Thank you와 같은 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hank you를요. 문법에 맞게 표현하면. Thanks to you 하면 맞아요. Thanks to you. Thanks to you는 사실 제가 그걸 문법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Thanks가 지금 그거는 명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사.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구요. Thanks to you. 네. 어쨌든 Thanks to you나 Thank you나 사실은 그 어떤 감사를 하는 주체인 주어가 생략된 걸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주어가 날라간 상황이다. 지금 넘버 3부터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넘버 3부터 다 그렇습니다. Thank God. Thanks for calling. Thanks for calling. Thanks for calling. 네. 그래서 쓰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For를 우리가 We are here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For는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 그 어떤 그 상황 자체를 다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anks for calling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To는요. 그 사람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For는 왜 감사하는지 이유가 되니까 그 행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To나 For, 전체 같은 것들. 우리말로 그냥 A, A게, We are here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은 상관없었던 초중고 영어로는 실전 영어를 제대로 익힐 수가 없습니다. To나 For, In, With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회화에서 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뭐 A게, We are here만 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세한 전지사 정리는 다음 주 정도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할게요. Number 8. Thanks for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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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Every. Yeah. V를 심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att V가 받침장도 되고요. 바로 R로 넘어갑니다. Everything. Yeah. That's for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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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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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하잖아요. 자 음절을 보세요. 한국어 볼게요. everybody 5음절이죠. 그런데 영어는 everybody 입니다. everybody, everybody. 그래서 4음절이 됩니다. everybody 입니다. every, every에서 이 음절로 가주셔야만 제대로 된 영어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저 시간은 스피킹 시간 만큼은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와서 그냥 막 생각없이 소리지른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떠들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해볼까요? 자 오케이 다 함께.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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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앱 해가지고 비기가 굉장히 악화되죠. 그래가지고 에 에 어떻게 심하면 에 밖에 안들립니다. 그런데 살짝 받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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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도 되겠네요, 비읍은 물론 잘못된것입니다만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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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절로 끝난다는거죠.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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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 요건의 댄스 같은 경우는 상대를 넣으면은 땡큐 포 로 갈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Okay, number 9.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s for the compliment. That's for the compliment. That's for the compliment. That's for the compliment. The compliment, 칭찬이 되겠습니다. 덜 붙여준 이유는 이미 행해진 한 번에 어떤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진 칭찬이기 때문에 수상이 아닌 존재했던 물질처럼 다루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더가 들어가 더는요. 물질, 비물질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문법 시간에 해드릴게요. Number 10. Thanks for the ride. Thanks for the ride. 태워줌이 되겠죠. 태워줌에 대해서 고마워. Ride는 여기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기본형 다 되는 단어가 되겠죠. Thanks for the ride. Thanks for the ride. Thanks, but not dance. But not dance. But not dance. Yeah, thanks가 두 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Dance, but not thanks. That figures. Figures. That figures. Figures. Figures는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Figures에 대해서 우리 한 번 해봅시다.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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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모양. 그새는 동사로 쓰였는데 상대냐? 형상은 같은 애다냐? 그치? donc they go in a way. Figureslaus Lesittyy, Figures은 형상모양이 맞습니다. Figures. 우리가 아는 Figures. 피규어의 어원입니다. 피규어. 피규어 피규어 우리 많이 하죠. 형상 모양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이 의미가 첫 번째 확장을 시작한 것은 인도를 거쳐서 아마 숫자가 인도에서 개발됐습니까? 아랍에서 개발됐습니까? Who invented numbers? 인도죠. 인도 맞죠? 맞아 맞아. 인도에서 개발돼 가지고 아랍을 거쳐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라비아 숫자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유럽인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인도가 발명했다고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됐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숫자를 로마자에 대해서는 피규어 라고 안합니다. 아라비아 숫자에 대해서는 피규어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거는 글자가 아니라 어떤 그림 글자라고 생각했던 거에요. 형태,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난 친구들이죠. 그래 가지고 첫 번째 확장은 숫자를 피규어 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숫자로 확장을 되고 확장하게 되고 나니까 동사로 이 피규어 가요. 어떤 뭐 어떤 회계 관련 그 다음에 뭐 뭐 숫자 그 다음에 이해하다 파악하다 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동사로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 피규어 주는 동사로 어떤 명확하게 구체화되는 형태를 잡아 낸다는데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that figures.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형상화 되다. 그리고 또 이해 된다. 이해한다. 알게 되다. 구체적으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네. 여기서 최종적인 의미는요. 현재는 figure out. figure it out. 밝혀내다가 되겠습니다. that figures. that figures. 그거는 여기서는 목적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목적 없으면은 영어 동사 대부분은 90%가 자동사,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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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사. 그 단어를 드러나게 하는게 영어입니다. 자 을, 을이 뒤에 출연하기 때문에 figure를 받는 대상은 여기서는 date이 되겠습니다. date이 figure, 드러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네. number 13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단어 짜리지만은 우리가 figure, 형상, 밝혀내다 이렇게 외우고 끝나면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이 단어가 쓰인 수많은 문장을 해석을 하실 수 있구요.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들 일대일 대응하고 넘어가시면은 이 단어가 다르게 쓰이면은 바로 막힙니다. 한 번에 공부할 때 확실히 해주시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number 14. that happens. 자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납니다. that happens. 자 여기서 보세요. happens. 현재형 기본형을 썼어요. 현재형 기본형. 그 얘기는 그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다?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게 일어나는 법이지.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지. 예 흔히 그런 흔히 그렇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현재형은 현재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는거 늘 그렇게 하는 반복적인 것을 말한다. 그렇게 꼭 정리해두라고 말씀드렸죠? 후석구 기억납니까? 네? 현재형은 현재가 아니다 라고 수업했던 기억나죠? 네. 늘 하던 습관이 나. 그렇죠. that happens. 네. 이거 중고등학생들을 갖고 가면 80%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거는요. 국어를 모르는 대상으로. 예. 그것 좀 한국말 할 줄 하면 그나마 다니실 수 있게 될텐데.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언어영역에서 별 수 많죠? 당연하죠. 보통 언어영역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이 미세한 의미 차이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세한 부분에 집중을 합시다. 언어랑 영어랑 다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오케이.